한국계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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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에 쳐박았는데 돌에 쳐박았는데 기술에 분석하는 기술이 그를 당각해서 안고 벗게 끊었다 끊었어 이번에 안 놓친다 이번엔 안 놓친다 됐다 오 이거 커 커 커 커 아 이거는 아이씨 놓친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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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씩 떠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장난하네 오우씨 왔다 야 이거 오짜 아니야? 아 오짜는 아닌 것 같아 뒤로 갈게 어 잠깐만 잠깐만 낙대가 걸렸어 어 어디 있어? 아니 넓어 gä 이거 뭐야?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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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빠졌어 힘 빠졌어 됐다 잡았다 왜 못 올려? 올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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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사이즈 좋아 여기는 도미가 진짜 크네 사이즈가 사이즈 좋은데 왜 사이즈 좋은데? 이거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커 오 이걸 들어봐 여유 부리다가 여유 부리면 안돼 물고기는 목숨 걸고 싸와요 나 얼굴 찍어 얼굴 안 찍어 일찍 해야지 어딨어? 아 미끄러졌어 됐어 됐어 거의 됐다 힘줄게 잡았다 우와 크다 완전 근데 뭐가 안 커 커 뭔데? 드롭봉 하시게? 에리 테이 테이 자 네 저도 드롭봉 드롭봉 이제는 팔에 힘이 없다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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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